자 다음으로 오늘의 이색 정책자금 오늘의 이색 정책자금 어떤 게 있을까요 2018년도 전통주 및 전통 발효식품 육성사업 공고가 났네요 이게 2017년 12월 4일에 뜬 건데 오늘도 달리시네요 유레카님 네 달려야죠 달려야죠 무조건 달리는 겁니다 기다리다 졸려서 잘 뻔했습니까 유레카님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재방송은 보고 주무셔야 합니다 전통주 및 전통 발효식품 2017년 12월 4일날 떴던 정책자금 공고인데요 총 사업비가 18억 그 다음에 전통주 육성 7개소 전통 발효식품 육성 5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공고가 떴습니다 유레카님 알러뷰 감사합니다 네 오징어 오징어 크크 네 자 이 지원 내용이 뭐냐면 전통주 제조업체 시설 현대화 및 공장 신개축 그 다음에 전통 발효식품 제조업체 시설 현대화 및 공장 신개축 이런 지원들을 해주는 건데요 와 상가연합편님 감사합니다 아 마세라티 마세라티화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아직도 이거를 제대로 못 보고 있네요 아 마세리타화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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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제가 요거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별풍선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모르고 있네요 아 다시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원대상자가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등으로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서 전통주 및 전통 발효식품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 이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정책자금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정책자금은 어느 기업인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주 제조하는 업체도 정책자금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원배제대상이 있는데 제조가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휴게시설이나 사무실 등은 배제입니다 그리고 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사업비의 50%를 초과해야 정책자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오늘의 이색 정책자금 시간이었습니다